연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라북도는 저녁에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.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전라북도는 오늘 오전 들어 대설특보와 한파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전주 영상 1.7도, 군산 0.6도로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. 밤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cm 대외에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내외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